미래로 가는 길 창조하는 대학 대전대학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일을 밝히는 한문적 지혜 대학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열정 1만 5천여 대전대인이 읽어온 해와문화가 젊은 인재들의 꿈을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1981년 설립되어 개교 8년 만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된 대전대학교 한의학을 필두로 한 특성화 역량과 지역중심의 다양한 국책사업 학생의 행복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학생중심 경영을 통해 내실 있게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푸른 자연과 싱그러운 젊음이 어우러지는 작은 지혜의 도시 대전대학교의 에코앤컬처 캠퍼스 세계적 건축미학이 돋보이는 30주년 기념관과 해와문화관은 국내대학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대학건축사의 자랑입니다 지역의 문화의 향기를 더하는 모교문화마당을 비롯 모든 사람이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종합체육시설 맥센터 학교기업 웰리스 아카데미아는 지역주민의 웰빙 라이프를 이끌어갑니다 중부권 4개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명성을 잇고 있는 부속 한방병원 한의학 선도대학 대전대학교의 대표 브랜드로서 의슬로 지역의를 실천하며 21세기 초인류 한방병원으로 발두둠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배움과 가르침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공교육 풍부한 교양교육으로 기본이 튼튼한 교육중심 대학의 길을 걷는 대전대학교 진정한 학생 행복은 최고의 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더 새롭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의학계 최고의 특성화 역량을 갖춘 한의과 대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유망학과들의 차세대 특성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본교육과 경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짝을 이루어 대학생활 전반을 함께해 나가는 캠퍼스 멘토링 입학부터 졸업, 취업 후 평생학습까지 책임지는 취업지원 시스템과 평생교육 시스템 글로벌 레지던스 캠퍼스에 버금가는 친환경 학생생활관 이러닝 시스템과 우수한 교육 컨텐츠를 포함한 유캠퍼스 정보와 환경 그리고 대전대학교 지성의 심장인 지산도서관은 멀티미디어 문화공간 아이스홀과 북카페, 르네상스실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함께 키워주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경쟁력에 더 큰 에너지를 불어넣는 내실있고 특별한 국제교류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한아세안 국제대학생 교류 GKS와 같은 외교통상부 지원 프로그램과 신입생 전원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체험 교환학생, 문화체험 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산업의 근간에 대전대학교의 연구에너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방암치료법을 개발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학의 연구 역량을 동시에 입증한 대전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들과 국책연구, 특성화 연구를 진행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인력과 노하우, 인프라를 공유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지방육성산업에 관련된 연구개발과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센터 등 대전대학교 산학연협동네트워크 안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과 지식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교육과 특화된 연구로 변화를 이끄는 대전대학교 대학 간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더 강하고 새로운 교육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세계 수준의 특별한 학부중심대학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본은 더 튼튼하게 경험은 더 새롭고 특별하게 학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 대전대학교가 만들어갑니다